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으로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헌인 양정철 민주연금원장이 최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종석씨는 엊그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환된 것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간이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당신들이 뭐라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다 그런 오만함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질문은 양정철 원장의 제안입니다 1월 3일날 양정철 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지역 선거를 총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렇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지금 울산 관련한 상황 검찰 수사를 잘 대응한 다음 당의 요청을 지혜롭게 잘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출마나 불출마 선택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임종석 전 실장에게 총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총선 승리에 필요한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본인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식이 말하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종결된 것이 아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찰이 일단 수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동격적인 조사는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될 것이다 검찰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도 울산시장 지방성 청와대 개입 사건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나 실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맨 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인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위에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피위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호남 지역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 이거는 맨정신이나 재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인간이면 마땅히 가지할 네 가지 본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짐승이나 금수와 다를 바가 없던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이야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양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도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진중근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중근 등 동양대 교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나친 자신감과 독주가 결국 일을 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 저분이 망칠 것입니다 이게 진중근 교수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진중근 교수는 욕심이 지나쳐서 국민 보기를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친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조국 사태도 이분의 망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의 특성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왕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호남 어차피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 같은데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죠 프랜 비를 위해 뭔가 열심히 궁리하는 모양입니다 프랜 비라는 것은 조국이 낙마했기 때문에 친문 세력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프랜 비가 다시 진중근 교수 주장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임종석 씨 저분 말에 혹하지 마세요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남은 인생 통일운동에 바쳤어요 저분과 국민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진중근 교수의 페이스북 거를 보면 조국이 낙마한 다음에 친문 세력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임종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프랜 비니까 그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낙영 전 국무총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정계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피의자 신분 그것도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호남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호남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온전하거나 반듯한 것이 참으로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반듯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의 최척근인 양정철 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온전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반듯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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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